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치 구구단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의 행적, 그 미스터리 검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이제 진실을 찾는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당했으며 이제나 저제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을 우리 아이들, 그 꽃 같은 무고한 생명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아프를 가리고 분노가 침해로 오릅니다. 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은 어젯밤에 이렇게 논평을 냈어요. 업무를 잘못했다고 탓을 했으면 됐지 7시간 난리구슬 벌일 일이 아니었다. 7시간과 관련한 주장들 난무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7시간 부역자. 아마도 이런저런 의혹들 제기했던 사람들을 지칭한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세월호 보다 비선실세 은폐를 더 중요시했다니 박근혜 전 대통령 행태의 의혹이 계속 남는다. 가만히 보면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모든 정당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 소식 박창완 장안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공 교수와 함께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교수님. 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 논평. 어제 저 논평 나오고 나서 비판하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붙었다고 해요. 저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홍지만 대변인도 전직 국회의원이었고 당연히 가장 먼저 살펴야 되는 건 국민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홍지만 대변인의 논평에는 국민의 마음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을 살핀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당 입장에서도 이러한 논평에 대해서 조금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수정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건데요. 일단은 이 7시간 행적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참담한 심정을 갖고 있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국은 위기 상황 속에서의 무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7시간 말하고 싶었던 것은 7시간 행적 동안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루머로 얘기했던 시술 문제라든지 군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원천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 7시간의 행적에서 비선 실세 최소적으로 숨기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성어린 목소리가 우선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지원 대변인 논평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세요? 국민들을 갖다가 탓하고 국민들이 석고 대제해야 된다. 물론 국민들의 이야기 가운데 청와대가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밝히지를 않으니까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니까 이런저런 의혹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즉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이게 이제 어저께 사건에서 발표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최순실이 올 때까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지금 본질인데 이 본질은 보지 않고 본말을 전도해서 7시간 의혹 제기한 사람들 석고 대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과거에 대한 반성, 과거에 자신들이 무얼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헤매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헛발질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과거에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없었던 것이 결국은 이런 이상한 논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좋습니다. 홍지만 대변인은 어쨌든 간에 기자 출신이고 국회의원도 했고 지금 대변인을 맡고 있는데 어제 그 논평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조차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수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김병민 교수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의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당 입장이 최종 조열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대변인 논평 상당한 내용을 수정할 것이다. 공식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저 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변인 논평을 내놓으면 그게 당의 공식 의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내용들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당의 어려운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단시키는 과정에서도 한국당은 여전히 의견들이 조유되기가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과거의 침박과 그리고 홍준표 대표 간의 여러 가지 갈등과 마찰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만약 한국당이었다면 검찰의 수사 발표에 대한 시기를 아마 문제 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일주일 뒤에 4월 6일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검찰의 수사 과정들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있었는데 꼭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를 거의 일주일 앞둔 이 순간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발표하는 것에 대한 시기상의 문제는 없는가를 첫 번째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난해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청와대에 나서서 발표했던 문건에 대한 여부 그러니까 10시로 보고됐던 것을 9시 반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 내용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었으면 검찰이 수사 결과를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상황 속에서 한국당이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고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은 과거 장지원 대변인의 얘기에 굉장히 부적절한 언어 때문에 나머지 울산에 대한 수사 전체가 흐지부지 됐던 것처럼 이번 사건에서도 한국당 대변인의 부적절한 해명 하나가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묵살시켜버리게 되는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최초 보고서 작성 시간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주장했던 오전 10시가 아니라 오전 9시 반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사 의뢰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검찰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국가안보실의 최초 보고서 작성 시점은 9시 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9시 반에 작성을 해서 하기 시작해서 끝났던 시간이 10시고 10시에 서면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7시간 행적이 아니라 7시간 반에 대한 행적이라고 했던 부분들은. 지난해 10월에 그렇게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9시 반에 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작성 시점을 9시 반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완료 시점을 보통 작성 시점이라고 보나요? 어떤가요? 그런데 그 당시 청와대에서 문건이 다량으로 박근혜 정권의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보고를 일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늦었고 안이하게 대응했다. 이런 거를 사실 문제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서 물론 이제 발표한 시간 9시 반이냐 뭐 10시 20분이냐 이거는 당시에 발견됐던 문건에 기인하다 보니까 이번 검찰 수사와 좀 상의한 점은 있는 것 같은데 본질 그러니까 문건 작성을 했는데 문건 작성을 보고받을 대통령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화해도 안 받고 깨우러 갈 때까지 그 내용을 못 받고 설사 그 내용이 전달된 이후에도 최순실 씨가 올 때까지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는 거 이게 사실은 그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이 당시에 좀 성급하게 발표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의 시간 타임이, 팩트 자체가 좀 틀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질, 그런 당시에 대통령의 어떤 7시간의 행적들을 그 이후에 청와대나 여권이 덮기에 급급하고 방어기에 급급했던 그런 모습의 의혹이 있었던 문제제기를 한 것 자체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었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논평을 수정을 했습니다. 어젯밤에는 홍지만 대변인이 논평을 내놨는데 장제원 수석대변인 이름으로 아마 논평이 다시 나온 것 같습니다. 저것은 어제 홍지만 대변인이 내놓았던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라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편파적으로 수사받았던 게 사실이다라고 하고 나머지 전문을 삭제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장제원 수석대변인 이름으로 다시 나온 논평은 다른 정당의 논평과 어떤 면에서 좀 비슷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든 제왕적 권력 앞에 무기력했던 우리 스스로의 모습, 또 검찰 조사 결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반성하게 된다. 모두가 활기차게 일을 해야 하는 시점에 침실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할 말은 없다. 건강하고 성실하지 못한 제왕적 대통령이 참모들을 보고서 작성에만 급급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국가의 위기 대응에 실패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우왕좌왕한 비서진, 국가의 대제왕 앞에서 비선 실세와 회의를 해야 하는 무기력한 대통령. 결국 국민들께 거짓 보고까지 하게 만들었다.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만든 제왕적 권력 앞에서 스스로 무너져 견제하지 못했던 무기력함을 반성하면서 국민들과 끝없이 소통하고 혁신 또 혁신을 해서 새로운 보수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 어젯밤 논평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 늦었지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왔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4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가 나오고 나았을 때는 과연 어떤 논평을 낼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묘한 시점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에 대한 부분들까지 건드릴까 두려워하는 측면들이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치라는 이유가 나의 지지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월호에 대한 참사라는 건 대한민국 헌정사 이래로 가장 역사적으로 끔찍했던 사건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의 최고 위기를 관리해야 되는 청와대가 무기력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겁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하는 일이 사실 자유한국당이 해야 되는 일이고 장제원 대변인의 논평은 그런 측면에서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제원 대변인의 논평이 뭐 전반적으로 저는 자기 반성도 들어있고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제에다가 포인트를 맞춘 거는 조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어저께 검찰 발표의 핵심은요. 당시에 대통령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 빼고도요. 그 이후에 당시에 청와대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세월호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게 당시 청와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뭐 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7시간 얘기하는 사람은 뭐 좌파고 빨갱이고 이렇게 대응했던 게 지금의 여당이에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국정농단을 갖다가 은폐하려고 했던 게 본질인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자막이 방금 떴습니다. 남북정상회담 4월 말이라고 했는데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4월 27일에 판문점 평화의 집 우리 측 영역이죠.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됐습니다. 오늘 판문점에서 열렸던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만나는 남북정상회담을 다음 달 4월 27일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합의를 했습니다. 4월 27일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역사에 기록될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내용이 있나요? 4월 4일에 판문점에서 의정과 경호, 보도 관련 실무회담 하기로도 합의를 했습니다. 4월 27일 앞서서 23일 전에 4월 4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서 의정과 경호, 보도 기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도 논의를 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의정과 경호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판문점이기는 하지만 이른바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측 영토로 넘어오는 것 자체가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경호 문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취재 기자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현장에서 취재를 해야 되는데 이 기자들 배정 문제 또 어떻게 취재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찍은 화면은 어떻게 송출할 것인지 이 부분 4월 4일에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4월 27일, 4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기로 판문점 평화의 집은 우리 영토입니다.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기로 남북이 방금 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3시 주요 뉴스 끝나고 나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서 어제 검찰이 조사 결과 발표했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해명이 대부분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는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불쌍하다는 논평을 내놨다가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자 오늘 장제원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다시 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 장원 교수님이 다 좋은데 그래도 마음에 걸리고 여전히 비판할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무리 말씀 한번 다시 하시죠. 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마치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더 본질은 국정농단을 갖다가 은폐하기 위해서 7시간 반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제까지 좌파고 빨갱이고 얼마나 많이 매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은 쏙 빠지고 마치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다. 자기들은 잘못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무리 거기에 미사 요구를 갖다 붙여도 본질이 빠진 거다. 이런 본질에 대한 반성이 없기 때문에 홍지만 대변인과 같은 이야기가 부쑥부쑥 나오는 거였고요.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봅니다. 박 교수님은 아마 이 논평을 통해서도 개헌 문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입장 이런 것들이 의논 중에 이번 논평에 또 슬며시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내보이셨는데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측면보다 아마 장제원 대변인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굉장히 소외받았던 정치인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마는 한국당 내부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 운영 때문에 굉장히 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분열의 요소들이 있었고요. 이러한 측면이 자유한국당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 여당이었고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이토록 박 전 대통령이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하도록 만들었던 제도와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아무리 안보실장이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그 시스템. 결국은 박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문제도 정치 크다라는 부분들을 애들러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지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발표보면서 말이죠. 지난해 3월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한다고 결정하면서 당시 소수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탄핵의 사유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이 두 명이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장을 하는 이진성 당시 재판관 그리고 또 한 명의 재판관이 있는데 신진수 재판관인가요? 두 명의 재판관이, 김희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과 김희수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내는데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헌법 69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다. 국가의 존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직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 이것도 탄핵의 사유로 들어가야 한다고 두 재판관은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때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근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제시했던 그 자료였어요. 11차례 서면보고받았고 오전 10시에 첫 보고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서면보고받으면서 지시를 했다.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 발표 이 내용이 만약에 당시 알려졌다고 한다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이런 분노를 불러낼 정도로 그야말로 거의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고 비선 시스템 최순실 씨가 온 다음에 중대본 방문을 결정하는 이런 행동들. 이것들도 탄핵의 사유로 인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박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제 국민들이 너무나 정말 황당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날이었어요. 아니, 대통령이 그런 상황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2시까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머리도 안 하고 있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최순실이 어디 가자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머리 만질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라는 거죠.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뽑고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었다는 게 참 국민들로서는 부끄럽고 자괴감 드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또 그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청와대, 보좌진들 대통령이 짓이 안 하면 일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에 국가안보실장도 있고 비서실장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누구 쳐다보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에 맨 처음에 청와대에서 나온 입장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를 얘기를 했다가 여기에 최순실이 등장하니까 다 이걸 넘겼거든요. 완전 손바닥 뜯듯이 7시 반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좌파라고 이렇게 몰아붙인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국민에게 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최순실을 지키는 청와대와 정부가 아니었냐라고 하는 게 어저께 또 한 번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거기 때문에 너무나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죠. 대통령은 당연히 중요한 자리고 사실은 모든 국민도 살아가면서 늘 선택의 연속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야말로 나라의 운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긴장을 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고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그런 자신의 의견을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100% 동의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들이 당시 상황에 정확히 밝혀졌다면 파멸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안보실장이 중요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부분이 저는 좀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가 이미 침몰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세월호의 침몰 상황이 아니라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연평도의 폭격 상황이 있었더라면 외부로부터 북한으로부터의 침격이 있었더라면 그 당시의 안보실장의 전화를 사실상 받지 않았던 대통령의 행위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1분 1초 총각을 다툴 수 있는 국가의 안보 상황 속에서 박 전 대통령은 전화를 받지 않고 그 상황에 대통령과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은 굉장한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의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을 딛고 이뤄서는 좀 설레가 됐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검찰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3시간 한 15분 정도 최 씨가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해경청장과 통화하고 나서 3시간 15분 동안 뭐 했는지 6시에 관저로 복귀한 이후에 밤에는 도대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나라로서는 해명했던 내용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발표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저렇게 이야기했던 게 진실일까. 어떻게 저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이런 게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 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아가면서. 내가 중대본에 빨리 가서 현장에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갈라고 그러니까 경호실에서는 이렇게 막 제가 어디 간다 그러면 그냥 확 가는 게 아니고 적어도 경호하는 데는 요만한 필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머리를 만지기 위해서 전속 미용사들을 청와대로 또 급하게 불렀다. 어제 검찰 조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이야기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이야기할지. 쇠순실 씨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할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참모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만들었던 당일의 행적들이 검찰 조사에서 그리고 당시 그 보고서를 만드는 때 관여했던 청와대 참모들이 이번 검찰 조사 받으면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내용이 바뀐 거죠. 거짓이었던 것이 드러났다. 이 점만큼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 현안 소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번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열립니다. 서울 송파을에서도 재선거가 열리도록 돼 있는데 민주당의 한 전직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출마 선언을 하는데 뒤에 이른바 마친 문재인 대통령 인사들이 함께 서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정치인이 출마 선언했는지 한번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렸던 제가 국민들께는 손발이 자랑스러운 당원들께는 심장이 되겠습니다. 국회 통상 전문가, 인권공익변호사, 23년간 송파 시민과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살아온 저 송기호가 촉불 정신을 완성하고 시민의 삶을 지키고자 그리고 강하고 유능한 여당을 만들기 위해 이번 송파을 재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최재성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좋아한 정치인이다, 사무총장 시키려고 했다가 또 다른 지장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원래 경기도 남양주 국회의원이었는데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이번에 서울 송파을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네요. 뭐 스스로 대통령의 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가까운 사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지난 대선 때 상황실장을 했었습니다. 상황실장이라면 대통령 선거 캠프에 있어가지고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총무본부장인가요? 이런 직장을 했었고요. 또 지난 20대 총선에 원래 남양주에서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인데 당시에 현역 물갈이가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컷오프를 시켜야 되는데 현역들을 잘라야 되는데 논란이 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먼저 불출마를 갖다가 선언하면서 현역 컷오프를 물갈이를 주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최재성 전 의원으로서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높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의회 안에 들어가서 배지를 달고 뭔가 좀 정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싶은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네, 지금 최재성 전 의원이 출마 선언하는 자리에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경수 의원이 같이 서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서 있었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 출신이라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친한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최재성 전 의원이 친문, 이 세력의 지지를 나눈 등에 얻고 있다, 이걸 과시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왔던 송기호 지역 당협위원장, 추미애 대표가 임명한 인물로 알려져서 아마도 두 사람 사이에 또 다른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최재성 송기호 이런 어떤 경선이 불가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추미애 대표하고 청와대하고 뭔가 좀 삐걱거리는 거 아니냐, 이게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인데 좀 묘하게 또 지금 송기호 변호사가 인터뷰 나왔지만 추미애 대표가 영입한 인사예요. 또 이분은 민변 출신에, 민변 출신이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아는 사이일 때고요. 또 한미 FTA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셨던 분이시고 또 가습기 피해자들의 어떤 변호사 역할도 했던 분이고 또 송파에 오래 사셨던 분이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대표가 영입한 사람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거 뭐 어느 쪽을 손들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도 나올 거고 이게 혹시나 뭐 당내 어떤 권력투쟁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의구점, 의문점 이런 것들을 좀 생각나게 만드는 지점들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추미애 대표나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이거는 저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이거를 뭐 한쪽이 소위 말해서 낙하산 타고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국민들한테도 저는 보여줄 수는 안 될 모습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번 지방선거 그다음에 재보궐선거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가는 게 맞고요. 경선은 꼭 치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주당 이야기만 하면 어쨌든 아직 선거가 한참 남긴 했습니다마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어떤 분들이 서울 송파을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는 이미 예비 후보들이 좀 있죠? 자유한국당에는 배현진 앵커가 영입이 돼서 최종적으로 공천이 낙담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천이 됐다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여기에 맞붙어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과거 바른미래당 시절부터 박종진 전 앵커가 나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현진 앵커가 현 정부 그리고 MBC로부터 본인 스스로가 새로운 블랙리스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박종진 앵커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민주당 얘기를 하셨지만 그 두 분 중에 결정적으로 누가 낙점될 것인가는 두 분에 대한 본선 경쟁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 송파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 20대 총선에서 김무성 전 대표의 옥새들고 나르샤가 있었던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당시 공천을 안 했죠. 무궁천 지역으로 유영화 변호사가 낙점이 됐다가 공천이 안 돼서 무소속으로 당시에 전 구청원장님 김영순 후보가 출마해서 당시 민주당 최명길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국민의당이 2대1협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표를 좀 분산시키면서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어떤 후보가 당선된다고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결코 강세 지역으로 볼 수 없는 지역이다. 전혀 볼 수가 없어서 두 후보 중에 누가 본선 경쟁력이 있는가가 최종 낙점이 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는 어쨌든 간에 방송인 출신들이 또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게 또 어떻게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차관 교수와 김병민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한 검찰 조사 결과 발표, 자유한국당의 논평, 비판이 나오자 논평이 수정됐다는 내용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 드렸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했었습니다. 아멘